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못 잤어요. 너무 바빠서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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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를 기다리는데 커피를 하나 산 거예요. 커피는 쓰잖아요. 그래서 뭔가 달달한 게 어디 없을까 생각하다가 에클레어 같은 게 있는 거죠. 근데 심지어 안에 부드러운 10까지 들었어요. 둘이 아주 조화가 막 해가지고 한 번 딱 먹었더니 어쩔 수 없어요. 계속 먹어야 돼. 그래서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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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지금 너무 먹었어요. 원래 단 거 좋아해요? 아 진짜 좋아해요. 단 게 최고예요. 저도 모르고 몇 번씩 미션을 펼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